란덤인가 보네? 그레이트 가이 란덤인가 보네? 팔라딘 랜셜 피션트 버터스 킹 플레잌트 피젼트 워크래프트에 나오죠 피젼트 점프 점프 왼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점프 스페이스 바가 오예 짱 택 으 뭐야? 뭐었겠어.. ... ... ... ... 스페 그레이트 가이로 해야 된다고? 그래?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줍는 게 뭐야? 줍는 키가 뭐야? 밑으로 눌러보라는데? 어어 아! 오 여기 떨어졌다 이거 못 죽을 거 아니야? 던지는 거네 무게가 어? 저거 닮았다 식물 때 좀 뒤에 나오는 식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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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허어어어어 어어... 아아아! 크 벌써부터 지글지글하죠? 오 할아버지 죽였어 오 마 쉽구만 이렇게 쉬운 게임을 그렇게 사람들이 막 어려워 있던 거예요 쉬운데? 저 뒤에 새는 왜 따라다니는가? 아 아 우와 마 아 아 가뿐하지 아니요 가뿐해 이 정도면 가뿐하지 아이 게임 잘할 분들은 이 정도도 못합니까? 쉽네 한 번 패턴을 보니까 정말 게임이 쉽네요 이게 게임을 한 번씩 겪어봐야 돼 그래 아 아 뭐야 이 새끼 두번 두번 해야돼서 아 왜 이렇게 줌만해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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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 C 으씨 이렇게 쉽구만 이렇게 쉬운 게임을 아 이렇게 쉬운 게임을 아 아 아! 못 가는 데구나 비밀방? 그딴 거 필요 없어 오직 직진이다 나 여긴 오직 직진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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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웃겨? 마! 별로 올라가는 건가? 오케이 아 이게 무기를 갖다 놨다가 나중에 인벤에 넣었다가 다시 뺏어 쓸 수가 있구나 좋은데? 아! 아! 무슨 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딜이 들어오고 있어 굉장히 적은 밟으면 뒤질 것 같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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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여기 아! 왜 다시 여기부터 시작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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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아! 아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아 여기로도 갈 수 있네 왼쪽으로도 아 컴온 오! 개꿀인데 이거? 아 무기 근데 내구도 금방 다네 저게 혀 밟으면 되는건가? 아! 대충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다 아 아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흑 아! 깨졌어 아 렌슬은 뭐가좋아요? 딜이 센가? 회수를 다시 살려면 가지러 가야되는데 아! 아!!! 이야! 취 아 잠깐만 안돼에서도 제발 오케이 부메랑 못 죽는다 근데 투 마 방어구구 한 개 있을 때마다 한번 막아주는가 보네 갑바 머리 신발 이런 이렇게 낄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밟아서 적을 죽이는게 무기 내고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악 아니 왜 저기 안가져 흐어아 아악 으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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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씨 이게 할 때마다 몹들 위치가 다 바뀌네요 뚜씨 탁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니? 어? 워? 뭐야? 이런 이쌸 가차없이 죽여버리시네 아 뭐야 아니 먹고 싶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열쇠로 열면 돼? 아! 뭐지? 어허허 굉장히 굉장히 세보여 별 차이 없어 보이게 하는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아악 이 자세상 아아악 돋은 어허 눈빛 여윽 두가 이게 오케이 그 저거 이거 오케이 없어요 얘를 결국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고 저걸 그냥 점프해서 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이런 왜 이리 다 그냥 겉멋만 든 무기들이 나오지 아 아니 다 타고 가다녀 그럴 수도 있지 전 처음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보고 수수분들은 맨날 그냥 다른 방향 보면서 맨날 봤을 테지만 나는 처음 하는 게임이라고 시간이 남아 돌지 않아 가지고 뭐해 뭐해 뭐야? 어 뭐야? 어 이거 개수가 다른 거였네? 아! 뭐야 쟤 새로운 몹이야. 저런 거 없었는데? 어 뭐야? 이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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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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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딱 5성 막 이런건 더 어려워? 네 더 어렵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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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 아니 씨 또 아니 두 번 연속으로 함정해요 오! 오, 추워. 후! 오! 안 돼! 와, 여기는 상자가 있었네? 나 위에 투구 있길래 계속 위로만 갔는데? 여긴 더 좋은 상자가 있었네? 오! 오랜만에 왔다! 뭐야, 이거? 앗! 극혐. 이게 뭐야? 뭐해, 그지같은 부분은? 악! 미친... 아, 이거 안 맞아.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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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음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흐 아! 아! 어? 흠 아 u 아 젠장 2년 소환수 후 후 아 뿡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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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중에 성 올라가면 먹어도 어려져요 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몸이 엄청 미친 듯이 많이 나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치로 눈댕이라고 하니깐 헉 헹 오케이 헹 도템 잘 나온다 아이온파 아! 미친 뺨 아 아 엇 아 아 아 아 이러지 계속 가 아 이거 꽃게는 뭐야 꽃게 밟아 꽃게 밟아 아 아 이거 꽃게는 뭐야? 꽃게는 안 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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